솔직히 되게 많이 미안했거든 이거 오버한데 이거 진짜 제일 오마한 거는 사실 그거죠 이 인생 술집에서도 화제가 됐지만 형이 선글라스 끼고 왔잖아요 아 그래? 올 때 네가 있었어? 저는 울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사실 저희 멤버들은 몰랐고 자존심 때문에 말 잘 못해요 몰랐고 저는 기사 통해서 그 방송을 보고 알았던 거예요 이 형이 울었다는 거를 왜냐면은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얼마큼 아픈지를 모르잖아요 사실 가끔은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왜냐면 이 형이 너무 까불까불하고 진짜로 멀쩡한 사람보다 더 밝고 이러니까 그걸 몰랐는데 이제 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더 형을 더 배려해줘야 되는 부분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 미안했었어요 형 그래도 그래도 우리 뒤에 나와서라도 형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 그것도 사실 되게 미안했었어요 아니에요 왜냐면 멤버들한테 미안한 게 굉장히 많았던 게 무대에 서면 자꾸 나는 다리가 안 좋아서 위축이 되고 뭐하고 그래서 자꾸 동희랑 얘기할 때도 나 좀 뒤에 빼줘 안 보이게 해줘 보여줘 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애들한테 난 다리가 아퍼라고 자존심 때문에 얘기를 못 했었어요 저 때문에 안무를 그동안 바꾸고 그랬었던 거예요 솔직히 되게 많이 미안했거든요 아니 오버한데 이거 약간 그렇지? 나는 예능에서 묻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은혁이한테 그랬어요 야, 나는 아마 못할 것 같다 나는 괜히 나 때문에 우리가 험화되는 것도 싫고 형은 다른 데서 더 슈퍼주니아 알리고 그럴 테니까 형은 이제 그만할 게 근데 은혁이가 약간 취했는데 멋있게 저한테 뒤에만 나오라고 진짜 취해서 형, 기술하니까 둘에만 놔 해도 돼 형 그렇게 할 거야 형 그렇게 할 거야 형도 아니다 갑자기 갑자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하다가 자, 그러니까 준자 했던 거 때문에 지금 뒤에서 여기서 갑자기 그렇게 하겠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진짜로 형 뒤에만 놔야 돼 에이 이거 재밌는 용이었고 아, 취해서 네가 얘기해줘 진짜 지금 멤버도 사실 군대에 가 있는 멤버도 있고 같이 많이 못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희철이 형도 어쨌든 멤버인데 무대에 같이 안 있는 게 너무 희철이 형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형이 그렇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딱 하니까 아, 내가 너무 그냥 그냥 우리 슈퍼주니어 무대만 너무 생각을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형이 진짜 뒤에만이라도 잠깐이라도 나와도 좋으니 형이랑 같이 하고 싶다 무대를 같이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아, 근데 항상 그 얘기 들을 때 되게 속상했어 그러니까 나는 잘 못하니까 나는 굳이 무대에 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라는 희철이 형의 그 말이 정말 너무나 조금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바보 같았어 네 나 뭐라 아, 이것도 너무 진지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지금 너무 웃긴 상황이 좀 있어가지고 왜냐면 유라가 충분히 펐거든 충분히 펴서 동의보다 두 번째 그릇을 더 많이 푸네 그래서 그 다음에 충분히 펀데 충분히 펀데 이렇게 펐는데 그때 은혁이가 당연히 저렇게 많이 펐으니까 날 주겠잖아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시 간 것 같아 나 너무 놀랐어 그래도 같이 하자 아, 근데 항상 정말 너무나 조금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바보 같았어 내가 나 뭐라 아, 이거 또 나 뭐라 아, 이거 또 너무 진지했어 야, 봤지? 아니, 너무 배고파 야, 지금 너도 당황했지? 저희 이렇게 다 펐구나 싶어서 어, 근데 또 푸네 나 주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뽑아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전 미팅할 때 아까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얘기하면서 유라는 어때 아, 유라? 유라는 그냥 계속 먹어 진짜 잘 먹는다 정말 잘 먹어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유라는 맛있잖아 너 이거 참 먹어봐 맛있지? 그래서 아까 좀 더워야 되는데 막 이런 분위기에서 희철이가 웅웅웅 하는데 어 옆에 왜 울고 지랄이야 이거 아이씨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서 눈물을 갑자기 멈춘 게 이렇게 이러면서 한 게 괜찮아 이렇게 툭툭 쳐주나 보통 근데 어휴 하면서 여기로 어휴 아, 그만해 야 유라야, 나 밥 좀 먹자 유라야, 너희 다 먹어 야, 이 숟가락으로 야, 이 숟가락으로 너무 좋다 야, 잘 먹는 여자 너무 좋아 아 아